한글 윈도우즈의 특징 및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라는게 있는데요 우리가 요거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GUI 라고 합니다 GUI 지는 그래픽이구요 U는 USER 유저 사용자 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I는 인터페이스에요 INTR 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중간에 껴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ACE는 얼굴이잖아요 얼굴과 얼굴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요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럼 중간 다리 역할 유저하고 컴퓨터하고의 중간 다리 역할을 그래픽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GUI 됐네요 볼까요 아이콘이나 메뉴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콘 I-C-O-N 아이콘은 또 무슨 뜻이에요 작은 그림이란 뜻이 있습니다 작은 그림인데 무조건 작은게 아니고 그 작은 그림이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나 메뉴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리는 건데 아이콘이나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우스라는 입력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 이제는 피수 입력 장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에요 GUI 라는거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이콘이나 메뉴를 클릭, 더블클릭,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GUI 입니다 됐네요 그게 바로 윈도우즈의 특징이고 또 하나 알고 가실 게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즈의 특징은 GUI 인데 CUI라는 게 또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CUI는 또 뭐에요 C는요 캐릭터 C-H-A-R-A-C-T-E-R 캐릭터 여기서는 문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격, 성질, 특성, 개성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캐릭터 문자입니다 문자를 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서 얘기하는 문자는 뭐에요 일일이 명령어를 타이핑해서 명령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는 GUI, CUI는 예전에 사용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데 바로 CUI는 MS-DOS 시절에 사용됐던 인터페이스에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됐네요 GUI, 윈도우즈의 특징 첫 번째 MS-DOS는 CUI, 윈도우즈는 GUI 됐네요 이번에는 선점형 멀티태스킹인데요 선점 말이 어렵죠 프림티브, 프리, P-R-E 모든 영어 단어 앞에 P-R-E가 들어가면 먼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프림티브, 미리 가서 선점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거에요 선점, 이 단어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에요 미리 가서 자리를 차지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프림티브, 멀티, 많다 2개 이상 T-A-S-K 테스크가 1, 작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여러가지 일을 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리는 CPU를 뜻해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능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Central Processing Unit 뭐에요? 굳이 번역하면 중앙처리 장치를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부분 미리 선점, 선점형 바로 이겁니다 미리 자리를 차지하는 거에요 그 자리가 바로 CPU입니다 미리 선점 해가지고 결국 운영체제가 CPU를 미리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운영소프트웨어 APP, 이제 앱이라고 그러죠 이런 앱들이 CPU를 자기 혼자 막 사용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통제하고 관리한다 누가? 운영체제가 우리가 운영체제의 특징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태스킹, 다중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중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CPU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부분 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이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 쓰다가 다운된다 그러잖아요 멈춰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킹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ESC 요거 이제 애우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머리에서 넣어두세요 작업관리자 들어가는 바로가기키 작업을 관리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ESC를 누르게 되면 작업관리자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작업을 관리해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다운되게 만든 그런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세서라고 그러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고 해요 PR로 CESS 프로세스를 갖다가 강제로 죽일 수가 있어요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작업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ESC 중요해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ESC 작업을 하는 도중에 다운이 되려고 멈춰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작업관리자 들어가서 해당되는 운영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앱을 선택하고 종료시키면 돼요 선저명 멀티태스킹 GY 됐네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이번에는 플러그 앤 플레이 PMP라 그래요 이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러면 쉬운데 PMP 그러면 이것만 딱 써있으면 공부 안 하시면 몰라요 PMP 플러그, 플러그를 앤, 플러그 이제 꽂자마자 앤 플레이 작동이 된다 플러그를 꽂으면 플레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PMP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돼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딱 한마디로 자동 감지 설치 기능이에요 윈도우스가 워낙 기능이 좋기 때문에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해요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한다 이게 바로 플러그고 그리고 엔드 그리고 나면 플레이 작동이 된다 자동으로 장치를 인식 설치 및 환경 설정 이거 갖다 용이하게 한다 작동이 되게끔 한다 플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치를 연결 플러그 자동으로 장치 인식 설치 환경 설정 용이 플레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주변 장치를 쉽게 연결시킨다 그게 바로 PMP 그래서 어느 디바이스든지 어느 장치든지 PMP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꽂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거죠 hot swap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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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울 때 스왑 교환한다 뭐예요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컴퓨터의 전원을 켠 상태에서 뜨겁잖아요 핫 이 상태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게 바로 핫스왑이에요 여러분들 USB 메모리 우리 플래시 메모리 그냥 컴퓨터 켜 있을 때 꽂고 빼고 하잖아요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PMP를 지원하고 핫스왑을 지원한다 이 얘기는 그만큼 그 디바이스가 좋다 편리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PMP 핫스왑 이거를 지원된다 누가 윈도우스가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GUI 멀티태스킹 PMP 핫스왑 다 된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선점형 이렇게 공부 하셨는데 시험장에서 B선점형 그러면 순간 B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B가 들어가면 안 돼요 선점입니다 이번에는 64비트 지원 64비트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컴퓨터를 우리가 살 때 64비트 프로세서가 있는데 64비트 프로세서를 갖다가 윈도우스가 이제는 지원한다라는 뜻이에요 64비트 프로세서 CPU죠 결론적으로 프로세서라는 거 PROC SSOR 프로세서 처리기 CPU를 뜻합니다 중앙처리장치가 64비트 프로세서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X64로 표시해요 64비트를 32비트는요 X68로 지원합니다 이 X68은 어디서 온 거냐면 예전에 286, 386, 486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 안 하시면 또 X86 그러면 86비트 프로세서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가 32차선이 있고 64차선이 있어요 교통량이 같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차선을 사용하시겠어요 64차선을 사용하는 거죠 왜 교통의 흐름이 더 원활하고 빠를 거 아니면 바로 그겁니다 컴퓨터도 32비트 프로세서가 있고 CPU가 있고 64비트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64비트가 빨라요 그럼 64비트를 쓰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64비트 프로세서를 운영체제가 지원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64비트를 쓰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64비트의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므로 당연히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64비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꽂을 수 있는 램 최대 메모리가 128GB까지 이건 이제 윈도우즈의 버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에요 업계 표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64비트에서 최대 지원되는 건 128GB다 물론 128GB 다 넣을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램 뱅크가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어떻게 꽂아요 16GB 16GB 이렇게 해서 32GB 32GB 이 정도 사용을 하죠 보통 16GB 하나만 꽂아도 되고요 8GB도 충분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32비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정말 메모리가 많아도 4GB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64비트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체제의 버전 종류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또 이게 나왔어요 64비트 버전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32비트 버전의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64비트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32비트 버전에서는 호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거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온 텍스트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요 그래서 64비트 지원이 된다라는 거 이번에는 ntfs가 지원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 어렵죠 nt는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 fs는 file system이에요 file system 새로운 기술이다라는 거죠 뭐냐면 얘는 오류의 자동복구 기능 그 다음에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지원해줘요 그리고 보안이 강화됐다 이런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안이 강화됐기 때문에 file.me 폴더에 대한 access acces access 무슨 뜻이에요? 접근이죠 access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해주더라 결론적으로 보안이 강화됐다 이 의미죠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줄이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향상됐다 당연히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이니까 뭔가 좋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최대 255자의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해준다 물론 파일 이름을 255자 쓸 경우는 드물죠 그 다음에 공백의 사용도 가능하다 매우 중요해요 공백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대 파일 크기는 16TB까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크기 파티션 볼륨 256TB까지 지원이 되더라 굉장히 능력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FAT32 FAT32인데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파일이 어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FAT 예전에 사용됐던 거거든요 얘보다 성능 및 안정성에서 우수하다 뭐가? NTFS가 당연히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성능 및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다라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얘가 또 시험 문제에 나온 건데요 NTFS가 굉장히 좋지만 비교적 큰 크기에는 유용해요 그런데 작은 크기 예를 들어서 400메가 이하의 적은 볼륨에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굉장히 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거에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 구분 잘 하시고요 또 다음 가겠습니다 이번엔 점프 목록 점프 목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였지? 나 그 파일링 까먹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가문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자료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작업 표시줄에 있는 프로그램 단추 작업 표시줄 맨 아래쪽에 이제 작업 표시줄 내가 작업하는 프로그램이죠 표시해주는 작업 표시줄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시작 메뉴 시작 메뉴의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바로 가기 메뉴라고 해요 바로 가기 메뉴라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릴 때 왼쪽으로 내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기 메뉴라는 건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바로 가기 메뉴를 눌러요 그러면은 보세요 최근에 사용한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점프 목록이에요 별거 없어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보면 작업 표시줄 쪽에 보면 엑셀이 있지 않습니까 엑셀에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요것들요 강의용 강의 자출 수정 이렇게 파일들 목록이 나오죠 이게 점프 목록이에요 여기서 띵 누르면 그로 넘어간다고요 그겁니다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이 시작 메뉴 제가 지금 시작 메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엑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요 또 나오죠 최근의 항목이라고 이걸 뜻하는 거예요 점프 목록 됐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에어로 피크 에어로 피크 가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해요 에어로라는 거는 우리 항공의 항공 비행기 항공 그런 뜻이 있는 거고 떠있다라는 개념에 그 다음에 PEK 피크가 무슨 뜻이 있어요 요거 혹시 아시나요 피크는요 뭐를 몰래 훔쳐보는 거 엿보는 거 그걸 피크라 그래요 그럼 도저히 뭐를 몰래 훔쳐보길래 에어로 피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딱 거두절미 하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를요 작업회실 가장 오른쪽에 찡 갑니다 지금 화면에서 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화면에서 잘 안보여요 가장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딱 위치시키게 되면 뒤에가 뭔가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훔쳐보는 거예요 어 뒤에 뭐였죠 가만 있어봐 뒤에 뭐가 있지 마우스를 갖다가 딱 위치시키면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에어로 피크라는 거예요 아 무언가 내가 지금 작업하는데 뒤에 뭐가 있지 알고 싶을 때 이게 바로 에어로 피크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가지고 제가 지금 작업회시줄에 있는 엑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뭐 나타나죠 이런 거 이게 다 에어로 피크예요 가겠습니다 텍스트로 시험에서는 화면으로 안보이주고 텍스트로 나오니까 텍스트로 보셔야 되겠죠 작업회시줄에서 실행중인 프로그램 방금 전에 제가 엑셀 그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축소형태의 미리 보기가 나타나요 자 미리 보기 보는 거잖아요 피크 몰래 보는 거 사전적 의미처럼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작업회시줄 방금 전에 했던 거 오른쪽 끝에 바탕화면 보기 거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면 바탕화면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에어로 피크 바탕화면을 멀려 묻혀봤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윈도우키 누르고 콧마키 쉼표 누르면 돼요 외우셔야 되겠죠 쉼표 잠깐 쉬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 보기를 아예 클릭을 해버리면 모든 창이 최소화 되어버려요 아까는 살짝 위치시켰죠 그냥 클릭해버리면 모든 창이 최소화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하면 이제 바탕화면이 표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얘는 윈도우키 누르고 D 누르면 돼요 D 여기서 D는 디스플레이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럼 제가 윈도우키 누르고 쉼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지금 안보이죠 당연히 윈키 누르고 제가 쉼표를 눌렀어요 보세요 나타나죠 그리고 손을 다 뗐거든요 나타나고 손 띄고 그 다음에 윙키 누르고 D 윙키 누르고 D를 눌렀습니다 그냥 아예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윙키 누르고 D 다시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에어로피크 끝 이번에 에어로스냅 스냅이라는 거 이 스냅이라는 단어가 뜻이 좀 애매해요 이렇게 척하고 움직인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얘는 더 간단해요 창을 화면 가장자리로 끌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크기가 조절이 돼요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키 누르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이게 말해 에어로스냅입니다 스냅 스냅이 턱하고 움직인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방향키 외우세요 못했네요 그럼 얘는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엑셀을 실행시키고 엑셀을 실행시킨 상태에서요 엑셀을 실행시키고 들어가서 아예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크게 좀 줄여가지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딱 했을 때 스냅을 했을 때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요 자기가 이게 바로 에어로스냅입니다 스냅 그리고 이번엔 왼쪽으로요 이렇게요 이런 것들을 에어로스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작업할 때 굉장히 좋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작업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방향키를 갖고 하겠습니다 윙키 누르고 방향키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눌렀어요 자 한번 오른쪽 거 눌렀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아래쪽 왼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에어로 스냅 됐죠 그거야 에어로스냅도 끝 자 스냅이라는 게 척하고 움직인다 움직이려면 방향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렇지 않고 에어로피크 뭔가를 잠깐 쉬어가자 뒤에 뭐가 있지 우리 쉴 때 이렇게 창문본부서 한번 쉬잖아요 쉼표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고 D 요번에 이제 쉐이크 하겠습니다 쉐이크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흔드는 거죠 쉐이크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 제목 표시줄을 클릭한 채로 마우스를 흔들어 버려요 흔들면 쉐이크 하면 쉐이크하게 되면 현재 창을 제외한 모든 창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흔들면 나타나요 아 재밌겠네요 그렇죠 얘는 윙킹으로 홈키를 누르면 됩니다 홈 홈이라는 거는 우리 집 가정 이런 뜻이 있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게 흔들면 나머지 게 없어졌다가 다시 흔들면 나타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어로 쉐이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셀 창을 조금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창이 좀 더 있어야 되죠 제가 윈도우키 누르고 R 눌렀어요 R R이 실행이거든요 R 위에 런 여기서는 띠다가 아니고 실행입니다 나중에 또 배우니까 제가 여기다가요 우리 노트패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메모장이거든요 메모장을 하나 실행시키고 오늘은 보기만 하시고요 또 애워지시는 분들은 애우시면 더 좋죠 N-O-T-P-A-D 노트패드 메모장이구나 그 다음에 P-블러쉬 P-블러쉬 요거는 그림판이에요 그림판 P-블러쉬 애우세요 아 애우지 마세요 오늘은요 애워지시는 분만 애우세요 자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창들이 되어 있을 때 지금 제가 이 나머지 것들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눈에 잘 띄게끔 요렇게 세게 해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창이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 엑셀 제모표시를 누르고 흔들게 되면 싹 사라집니다 흔들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쉐이크 에어로 쉐이크 다시 흔들면 요렇게 나타나요 이게 바로 에어로 쉐이크입니다 어렵나요 재밌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에어로 피크 엿보다 스냅 척하고 움직이다 쉐이크 흔들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네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나오니까 요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되겠죠 요런 부분들은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윈도즈를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요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각각의 기능이 뭔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네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라이브러리 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거는요 도서관이라는 뜻이 있죠 도서관 우리 도서관에 가면 뭐가 좋아요 책들이 많은 거 그리고 많은 책 중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분류가 돼 있잖아요 종류별로 바로 그겁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도별로 연도별로 매번 가을에 산에 가서 사진을 찍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마다 매년 폴더마다 사진 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려면 매년 폴더 들어가서 또 사진 폴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하자 그거예요 라이브러리 보세요 여러 개의 폴더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문서라든가 비디오 사진 음악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폴더처럼 구성해서 사용하겠다 별거 없어요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 요 텍스트 그대로 이해하시고 나오면 아 라이브러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마지막 장치 스테이지 가겠습니다 장치 스테이지 장치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무슨 뜻이에요 무대 무대 그쵸? 장치들이 모여있는 무대 디바이스 스테이지 라고 불러요 얘는 백문이 부려일견 직접 한번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고 자 이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그냥 편의상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정해진 표준적인 방법은 아니고 지금 제어판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어의 영어 컨트롤이라고 치고 확인 누르면 제어판이 열립니다 그럼 제어판이 열리면 장치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 장치 밑 프린터 있네요 장치 밑 프린터를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제 컴퓨터의 장치들이 요렇게 무대에 딱 올라와 있네요 이게 바로 뭐라고 부른다? 장치 디바이스 디바이스 장치는 디바이스고 그 다음에 무대 영어로 스테이지 이걸 장치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치들이 무대에 딱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말은 어렵지만 갈까요?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요즘 많이 안 쓰지만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PC에서 간편하게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장치 스테이지 직접 보셨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를 들어가게 되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된 장치 그 다음에 상태 정보 그 다음에 선택 가능한 메뉴 옵션 이건 각 장치마다 당연히 다르게 표시되죠 이거는 상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 가능한 메뉴 옵션은 당연히 각 장치마다 다르죠 장치가 다른데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장치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네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윈도우 특징 빨간 걸로 GUI 선점행 멀티태스킹 PMP 홧스왑 64비트 지원 NTFS 됐네요 그리고 점프 목록 파일들의 목록 그 다음에 피크 스냅 쉐이크 이런 거는 오늘 여러분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그러면은 그냥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기 키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반드시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애우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도서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치 스테이지 직접 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 한글 윈도우즈의 특징 및 새로운 기능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